마쿠아리 역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마쿠아리 역 근방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오다이바 기차 타고 오다이바 가가지고 담당 메이스랑 1대1 일입고 갔었죠 오늘은 버스 타고 마쿠아리 메세라는 곳을 갈게요 아휴 기차 또 들어오네 제가 기차 지나가고 얘기할게요 사실 제가 일본의 목적이 마쿠아리 메세를 메세에 C3 하비쇼라는 걸 해요 물론 관담도 있고 반다이 부스도 있고 각종 관담 굿즈 관련 굿즈 아니면 캐릭터 피규어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되게 재밌는 행사라서 제가 지금 3년째 가고 있는데 굉장히 행사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충충 부었네 저는 지금 메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전철만 많이 타는데 버스는 또 신선하네요 내일 때 돈을 내는 시스템이네요 여기는 카이힌 마쿠아리 역입니다 카이힌 마쿠아리 역 근처에 마쿠아리 메세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나 킨텍스 뭘 좀 먹고 가야겠어요 아 참 힘드네 그래서 저는 파 규동을 시켰습니다 밥을 다 먹었으니까 가시죠 마쿠아리 메세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커요 미친듯이 커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도 일부에요 일부 진짜 커요 여기 아 마쿠아리 메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합의쇼하는 곳을 찾아서 표를 사야 될 것 같아요 티켓을 샀습니다 이렇게 샀고 입구는 저쪽이에요 자 위에서 살짝 회장 안을 둘러보도록 하죠 엄청나죠 뭔가 각종 지금 뭐 반프레스토어 합의쇼팬 산요 반다이 선스타 뭐 딱 보기에도 엄청난 네 양의 부스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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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보기에도 너무 많다 진짜 으아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 난감하네 딱 하나하나 둘러보도록 하죠 입구 바로 앞에 보이는 합의쇼팬 부스입니다 일본 잡지죠 건프라 합의관련 잡지인데 메가사이즈 유니콘 많이들 발매해서 많이들 보셨죠 전시되있고 안쪽이 좀 중요한 것 같아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 우와 이거 뭐야 썬더볼트 우와 여기는 도색한 작품들이 있네요 와 이거를 만들었네 썬더볼트 시리즈들의 작품들 이거 뭐죠 보톰스인가요 보톰스 이쪽은 마크로스네요 마크로스도 도색해놓으니까 이쪽은 조이드 으아 으아 크고 멋있다 이거 도색하고 조림만 해도 익히 힘든데 도색까지 다했네요 아 이쪽은 야마토 우주전함 야마토 마크로스도 있고 얘는 뭐지 무슨 개수가 있네요 사비자편 아시죠 이런 잡지에요 표지 이런 표지의 잡지에요 10월로는 유니콘이네요 요즘 유니콘 풍렬이죠 그리고 지금 반대편 쪽 부스에 왔는데 이쪽은 메탈 컴퍼짓이랑 픽스 모델 전시되어 있고 건담 관련 가차폰이 전시되어 있어요 저쪽도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사마시네이션 보스입니다 아 역시 이번에 마징가 새로 나오죠 이야 조명까지 해놓으니까 정말 멋있네요 아 가고싶다 하지만 엄청 비싸겠지 조명 켜놓으니까 메탈릭이 굉장히 잘 보여서 엄청 예쁘네요 진짜 메탈빌드 마징가자트 내년 1월 13일에 발매하네요 이쪽은 클래식 아 역시 개타는 진리지 이쪽은 컴버지를 모아놓은 부스에요 와 집에 이렇게 컴버지 전시하면 정말 좋겠죠 와 저 와 컴버지 화이트베이스가 있네요 이거 원래 있는건가? 화이트베이스 아직 발매한건지 안한건지 모르겠는데 컴버지 화이트베이스가 있네요 이거 완전 필구 아닌가? 아 그래요? 짐 한 백마리 태워다녀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아 컴버지 화이트베이스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러지마 반다이 나 힘들어 아 이쪽에 기렌자비가 앉았던 의자를 재현해 놓은게 있어요 기렌자비가 앉았던 이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와 대박 座ってもいいですか?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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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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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하하하하하 지이크 지온 하하하하 하하하 아 어? 저게 뭐예요? 아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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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멋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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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미엄 반다이 일본 사이트에서 예약 중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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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누나분이 한국말도 할 줄 아시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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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일본의 클럽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리미엄 반다이라고 써있고 웹한정으로 판매하는 것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약을 한 헤이즐 실물이 여기 있네요 실물 괜찮네요 통통하니 제 스타일이네 곧 오겠죠 언제 오자나 한국 건담베이스도 마찬가지인 건담베이스 한정품들 이거는 많이들 보셨겠죠 이쪽에 이번에 예약을 받았죠 샌드록이랑 톨기스 이쪽 다 프리미엄 반다이 우리나라도 치면 클럽지 같은 킷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빌드파이터즈 짐의 역습 나오는 사이코짐 사이코짐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 크다 피지만 해요 딱 피지만 하고 멋있네요 역시 그냥 짐이 아니었어 치나카이가 더 귀여운 버전이네요 이거는 치냥가이네요 치냥가이 아 굉장히 귀엽네요 치냥가이도 전시가 되어 있고 기양코죠 기양코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메가사이즈 메가사이즈 유니콘 이쪽은 더불어 관련 10주년인데 딱히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고작해야 이런 생놀이 이런 생놀이가 나오고 있고 더불어가 MZ로 공개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아마 딴 거 공개됐죠 건담 엑스포에서도 봤었던 한정판 썬더볼트 한정판이네요 나쁜 건담 자꾸 눈을 지지고 있네요 마음이 아프네 이쪽은 그란담 디오리진 관련 HG 상품들입니다 이쪽은 직접 만지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존인데 RG 유니콘이네요 진짜 여기서도 자신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만져도 RG 유니콘이 타이밍 코너라고 말씀하시네요 체험 코너라고 말씀하시네요 워낙 튼튼하기때문에 자신작이라서 이렇게 만져도 괜찮다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RG 유니콘이 엄청 튼튼하고 신기술이 많이 적용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아리가돼무스 또 약간 신상품 홍보 코너인데 아 여기 건담베이스에서도 전시가 돼 있었던 아 건담베이스래요 건담역스포에서도 전시가 돼 있었던 PG 밀레니엄 팔콘이 거의 이렇게 생으로 전시되어 있네요 뭐라고 해야 돼? 아크릴 같은 커버 없이 생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그냥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엄청 디테일하죠 이쪽에 캐러하비 한정판들이죠 캐러하비 한정판 지금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설 수 있는 코너인데 아직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후미나 알수없는 후미나랑 발바토스 밀키클리어 상풀 환발의 세일이 켄 환불시켜요 보통 클리어 계열들이 많네요 하비쇼 한정들이네요 전부 클리어들이 많고 HG 발바토스랑 다 클리어예요 이거 건다운 베이스에서도 판매했던건데 1대 100 톨기스 코팅 버전 정말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정말 예뻐요 완전 괜찮아요 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백을 나눠주고 계시네요 종이백 좋아 이맛의 행사지 그리고 여기 다니다보면은 목마르니까 음료수를 줘요 이렇게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음료수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샤아 티카드를 만들어주는 곳인데 일본에 주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대요 안타깝네요 자쿠마스타라는 가방을 뭔가 티포인트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뿐이어야 응모가 된다는 점 안타깝네요 더불호 10주년이라 10년동안 고맙다고 약간 메시지 보드예요 누구한테 메시지를 쓰는거야? 더불호한테 써야되나? 뭐 이렇게 메시지를 쓰는 공간인데 저도 하나 쓸 수 밖에 없죠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호 10주년의 메시지 보드 뭐라고 쓸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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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